일을 원하라 일을 원하라 뼈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도 와르르 하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뼈가 완전히 다 아주 아슬어지고 뼈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서서 공연할 수 있었던 비결 화체 근력 이거를 써야지 이거를 아니 이거 위로 올려 이렇게 써 위로 올려 2반에 전국자인데 짜잔